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어 계속 물어보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 안된다 그만 말해라 했지만 거기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것은 내 신경을 긁겠다는 뜻이다 정보를 알고 싶은 것보다는 이 x가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하죠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죠?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어 체험학습으로 체험학습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새겨놓는 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아셨죠?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있다가 채팅이 풀리면 그때 하시면 될겁니다 제 원래는 이거 설명 안해드려요 음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